청춘 마이크는 저희에게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안녕하세요 저희는 레이디 나이티비입니다 저희는 현재 뮤지컬을 중심으로 연극 그리고 다양한 퍼포먼스 넘버벌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문화 소외 지역에 찾아가서 관객 참여형 형식으로 연극을 평소 접해보지 못하였거나 뮤지컬을 평소 접해보지 못한 분들과 함께 무대를 만드는 것을 주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3년 후 5년 후에는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방식 그대로 조금 대형 뮤지컬을 만들어 보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관객을 못 만난다는 게 저희 배우들 입장으로서는 너무 아쉽고 관객들 입장에서도 진짜 아쉬운 일인 것 같은데 청춘 마이크 같은 비대면으로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아지고 발전이 많이 돼서 관객과 계속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그대에게 보여주리 말해봐요 그대가 보고 싶은 것들은 남의 문을 열려 사랑으로 가득한 요술처럼 펼쳐지는 저 꿈 같은 세상 아름다워 하늘을 수놓은 별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유로워 정말 꿈만 같아요 아름다워 이렇게 신비할 수가 그대의 손잡고 날아가리 하늘 끝까지 함께 할 테야 그대의 함께 언제까지나 너무 아름다워 믿을 수가 없어요 수정같이 빛나는 하늘 나르는 기분 아름다워요 눈을 감지 말고 눈을 감지 말고 하나도 놓지 말고 숨을 죽이고 봐요 숨을 죽이고 봐요 흐르는 불처럼 나아가리 다시 가기엔 너무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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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상 우리 세상 우리 세상 우리 세상 육기의 대여 함께 해요 이 순간 아멘